자몽이가 탈피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탈피하는 모습은 놓쳤는데 껍질을 좀 남겨놨더라고요 참고로 저 뒤에 보이는 살색 동그라미는 엉덩이도 대머리도 아닌 무릎입니다 녹음은 그냥 아이폰으로 했는데 바삭한 게 ASMR 욕심이 좀 나네요 자몽이가 먹다가 멈추면 뺏어가는 척을 해줍니다 격렬히 뺏어가려고 할수록 욕심쟁이 자몽이는 더 열심히 먹습니다 슬슬 배가 불러옵니다 그나저나 자몽이 눈이 투명해서 불빛 통과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오늘도 음흉한 랭두는 자몽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깜짝이야